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좀 떨어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일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이자 주춧돌이 하나씩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쓴 소리를 최근 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서 이룬 민주화에 조금 더 앞장섰다고 오랜 기간 마르고 닳도록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민주화 유공자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기반이자 근간을 뒤흔들고 허물고 있다는 점을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들의 와해 작업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검찰, 국회 등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권이 행한 일 가운데 뼈아픈 부분은 바로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독채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정하 정치에디터는 야당 법사위와 관련된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허물기의 실상을 야당 법사위원장이 술리다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핵심 주장은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 독재가 가능했고 또 이것이 어떤 폐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제가 소주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지난 1년 21대 국회는 입법 독재였다 김정하 정치에디터의 발언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1년 만에 다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관례를 깨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여야 관계가 파탄나고 말았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으면 야당목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거부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여당은 진짜로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버리고 말았다 지난 1년간 민주당 1당 국회에서 의미 있는 여당과 야당에 대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이상한 선거, 기이한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를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입법 독재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출한 민심이란 것은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될 겁니다 어차피 선거는 앞으로 골칫골칫한 선거는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무리에서도 합법할 수 있고 강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입법 독재를 지속할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하 정치에디테의 주장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반격에 나섰지만 여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분쟁이 장기화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기 쉽상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법 독재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법을 그냥 강행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은 민주화 세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모든 것들은 법으로 강제해서 국민들을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본인들이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마땅히 맡아야 된다 김정하 정치에디테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맞는 것이 순리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권력분점 취지에 입각해서 국회의 관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6대 국회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서 맡아왔다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에 실건을 지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의 길목을 장악한 요직이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에 집결되는데 법사위원장은 특정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 계속 묶어둘지를 결정한다 의전서열은 국회의 부의장보다도 아래지만 실질적 권한은 오히려 법사위원장이 위다 그래서 권력서열 1, 2위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당적을 분리해서 특정당의 독주를 막자는 것이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한국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이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들게 되면서 관례를 깬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180석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총선 지역구 특표율이 49%였던 민주당의 국회 권력을 100% 차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거니와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찬피한 이번 4월 7일 재보선 민의는 어쩔 셈인가 이처럼 민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적절히 국회 권력을 분점한 관례가 성립된 것이다 민주당이 진지하게 여야 협치를 생각한다면 무너뜨린 권력 분점의 정신을 복구하는 것이 좋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협치 따위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 따위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끌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 따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 본인들은 스스로 선거를 자신들이 승리하는 방식대로 제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민심은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권자의 민심에 따라서 권력의 향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내심 믿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져도 민주당의 실진력으로 피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열린 민주당과 친녀 성량 무소속까지 합치게 되면 패스트트랙 정족수인 180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선거법 공수처법의 사례처럼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제동을 걸어도 4, 5개월이면 충분히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결사 반대하면 다수 여당이라도 적어도 4, 5개월 정도 기다려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협치의 조건이나 기본적인 그런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견제와 균형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재 21대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독재라는 이야기를 백번 천번 듣더라도 전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꼬라지라는 것이 외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각성하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네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입법 독재는 결국 국민들을 패자로 만들고 만다 김정아 정치에디테이 주장입니다 세번째는 민주당이 국회에 독주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좋았느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인 대표적인 법안의 임대차 3법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의의 처리까지 고작 3일이 걸렸다 과거처럼 야당 법사위원장이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속도전이었다 그렇게 믿어붙여서 어떻게 됐나 과거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81석을 갖고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현재 101석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죽어도 못 내놓겠다면 앞으로 국회의 관리는 권력 독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언젠가 보수정당이 국회를 싹쓸이한 날이 온다고 봐야 된다 그것 또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 문제는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제 해설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것은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무리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거대 여당이 된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법사위원장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민주주의는 별로 문제가 없고 결국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 다 해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입으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반민주화의 길로 독재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왔고 걸어갈 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한국의 그 현대사를 보면 이 나라가 어렵게 이렇게 온 나라죠 여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 위에서 우뚝 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결국은 과거 세대에 대해서 부채의식도 가져야 되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채의식도 가지게 되면 절대 정치를 이렇게 입법 독재의 길로 몰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런 영광으로 생각한 그런 586 운동권 정치인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와 기반이 훼손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점을 정말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모든 법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우는 의지가 바로 야당 법사위원장 절대 반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개몽된 시민들이 위기감을 갖고 긴장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한국당에서 골격만 이름만 남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고 대법원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모든 면들이 다 허물허물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